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추워. 아 내일부터는 좀 풀린데요. 아 추워. 젤리가 감자튀김인 줄 알았네. 이거 감자튀김이에요. 여러분 이거 감자튀김이에요. 집이에요. 저 감자튀김 먹어요. 여러분 감자튀김이에요. 아니 감자튀김이라니깐요. 여러분 젤리가 아니에요. 감자튀김입니다. 감자튀김. 시다.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언니 감기 걸렸어요? 아니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어뢋 iki. 첫евой. 나 아닌가? 아, 춥다. 하... 여러분 젤리 아니에요. 감자튀김이라니깐요? 누나 자세가 너무 불편해 보여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이 자세가 너무 편해요. 저 이 자세로 밥 먹어요. 누나 내일 바꾸셨네요? 맞아, 내일 바꾼 지는 좀 꽤 됐는데 브이앱을 내가 꽤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걸 좋아해? 너 한 번에 안 들으셨나요? 너 한 번에 안 들려? 너 한 번에 안 들려? 너 한 번에 많이 들려? 그 후트에서 넓은 vacun 춥다 밥 먹었어요 저 밥 먹어가지고 배도 너무 불러 이건 간식이에요 간식 어느새 미주 누나 울었어요? 저요? 저 안 울었는데? 망가쳐서 슬퍼진 것뿐이야 소중한 기회를 한 번 잠시 내 보지 않은 시간일까? 너무 두려운 당장 잠시 멈춰도 돼 소중한 그대로 소중한 기회를 한 번 저 안 울었어요 소중한 기회를 한 번 달고나 빼빼로 다 드셨나요? 미주 누나 예능 추천해주세요 일단 개미는 뚠뚠 개미는 오늘도 뚠뚠이랑요 플레이 윗 미 소중한 기회를 한 번 그리고 자꾸만 늘 식스센스 널 다시 데리러 가 너무 두려운 당장 잠시 멈춰도 돼 소중한 그대로 다시 rewind 소중한 기회를 한 번 썸네일 좋아해요 누나 머리 염색했어요? 아니? 안 했는데? 오늘 몇 시간 잤는지 맞춰봐 오늘 몇 시간 잤는지 맞춰봐 이런게 더 좋은데 소중한 기회를 한 번 더 좋은데 소중한 기회를 한 번 더 좋은데 다음날 또 다른 데이터를 좀 더 가까이 틀려줘요 딩동댕 마음속 깊이 숨겨 두 몸을 숨자 3시간, 5시간, 3시간, 2시간, 10시간, 5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답이 안 나온다. 17시간 뭐야. 한솔아. 아니 재웅이구나. 재웅아. 17시간이 뭐야. 1시간. 1시간 잤어요, 1시간. 아니 달려고 했는데 일어나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까 차에서 이어폰을 꽂았는데 노래 안 듣고 이어폰만 꽂고 있었어. 닉? 마 kami? obi 현관이. 1,000히 하리öt them 2,000midler. cher1,000 및 미쥬 언니가 먹는 것을 먹어도 되나? 그럼! 자! 자! 좋아 사진? 나 집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집에서 찍은 사진. 이거 읽으면 손 들어보세요. 누나 안 피곤해? 응 안 피곤해. 재밌는데? 좋아 건강해요. 안녕 미쥬씨 오늘 시합 마치고 당신 브이라이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미쥬씨 오늘 시합 마치고 당신 브이라이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에 과자 몇봉 하시나요? 하루에? 빼빼로는 한 6봉? 그동안 사랑이겠죠? 그동안 사랑이겠죠? 달아나보다 그 질다 해도 미미나 미미나 그동안 사랑이겠죠? 내가 그렇게 부를 테니 그래도 그건 그대로 쓸 걸 어떡하지. 너무inin 2021년 소원 3가지. πα интерак Adm과 이따가 오늘 바득쌀 고백들을 도톰받지로는 성적아 한명의 진심을 찾으러 담백해서 삼킨 말들을 다 깊지 못한 말씀을 하얗게 모르는 노년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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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씨 이따가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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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손가락으로 찌르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요? 너 내 구애만 봤구나. 이미 너랑 똑같은 질문 얻다 갔어. 이미 해서 속았어. 누나. 언니,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 충고 한 마디 해주세요. 급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왔어요. 아, 이거 지금 날리는 거 뭐냐면 아까 목도리 하고 있었거든요? 목도리를 풀으니까 털이 굉장히 많이 날려서 그래서 제가 창문을 잠깐 열었었는데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요즘도 슛 소울 하셔요? 슛 소울이요? 오 슈슬! 여러분 슈슬 다들 하세요? 당연히 하죠. 슈슬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은 세상에? 요즘은 슈슬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에서 만나요, 슈슬 모두 하세요. 정신없는 하루가 bothember.. 저 안 하는데요. 뭐?! 안 하.. 안 해? 스카트라이더에 짱구 나왔다고요? 뭐? 오랜만에 실수를 해야겠네 그의 곁에 행복했던 나를 하얗게 아무래도 넌 날 이왕했누요 날 잊어버리지 마요 알아요 이런 내 맘 바보같은데 아직도 늘 기다리죠 첫눈 오는 날 뭐 했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아직 첫눈이 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첫눈을 보셨을 때 저는 그때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첫눈이 왔다 뭐 눈이 왔다 해가지고 창문 밖을 봤는데 이미 눈은 다 녹은 상태 그래서 저는 아직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직 첫눈이 오지 않은 거예요 미주언니 연습생 시절에 재밌는 이야기 없었어? 억울하게 첫눈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첫눈이 저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미주언니 연습생 시절에 재밌는 이야기 없었어? 미주언니 연습생 시절에 있었죠 연습생 시절에 연습생 시절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멤버들이랑 다 같이 놀고 일탈하고 이런 그런 소소한 일이야 오늘 9시부터 2시까지 잤냐고요? 아니 요즘 2시까지 안 자는 사람 있어요? 이 댓글이 보이면 손을 흔들어 언니 공부하러 따끈한 말 해주세요 언니가 말해주면 자극받아가지고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공부해!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고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고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고 보컬! 이거 효과예요! 화면 효과! 여러분 한 효과에요. 그 약간 꽃가루 날리는 것처럼 털가루 날리는 거에요. 첫눈이에요. 첫눈을 표현한 거예요. 예쁘게 봐주세요 그냥. 이게 첫눈이거든요. 미즈는 왜 매번 볼때마다 더 예뻐져? 아니에요. 나를 봐봐. 난방 켰냐고? 노우. 미즈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원해요? 뭐 안 오네. 여러분 혹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듣고 싶네. 내가 한번 해볼까? 재밌는 이야기. 아니 이게 칼로리가 이렇게나 돼? 아니 나트륨이 이렇게나 돼? 포화지방 왜 이래? 다 몸에 필요한 것들이야. 몸에는 이런 이런 뭐랄까? 이런 나트륨과 탄수화물, 당, 지방, 단백질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높네. 높다. 아니 왜 얘가 얘보다 얘가 양이 더 작은데. 왜 얘가 왜 얘가 더 칼로리가 높아? 난 얘 엄청 먹었어. 미쳐나? 이게 멍다고 살 안 쓰지? 누가 찍는데? 흠집만 쌓여 테이퍼 에지 에이 테이 에이 퐁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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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 트 예 에이 불리 에이 퐁 퐁 띵 틱 띵 쪄 띵 에이 아니 여기 아몬도 안 들어갔는데 왜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요? 누가 그래요?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누가 그래요? 잘.. 으악 좋아요 마주 케이가, 케이가 왜, 케이 왜, 케이 뭔일 났대? 먼지가 엄청 날아다니는 이런 먼지가, 여러분 먼지가, 이게 먼지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눈 효과예요, 그 브이앱 효과 이전이 띄암오, 띄암오 띄암오, 우리 둘만의 암니 너만 저래줘 케이, 케이크 먹는대요 케이, 케이크 먹는다고? 케이, 케이크 어디 먹어? 케이, 케이크 먹는데? 케이크 끄아 케이크 지금 날리는 건 미주영이 달고 있는 날개 아니셔요? 아니요. 날개 없어. 아, 케이크 먹는 게 검색하면 나와요? 난 길을 잃은 알처럼 난 모든 걸 잃은 채로 널 찾아서 헤매 있잖아. 밤이면 좋지만 추억은 남만 없이 머리 위를 멈쩡 다지다 보니가. 어둡고 깊은 맘속 헤매고 또 헤매다. 추적들 쓰러져 갇혀버렸네. 텅 빈 내 맘에 텅 빈 내 맘에 네 눈을 막혀도 숨이 들어 벗어날 수 없는 내 맘에 들으면서 운동 중인데 신나는 노래 틀어주세요. 아우! 아우! 유지야 청소 언제 했어? 어제. 지... 지에스에 있대 어쩌라구우! 어쩌라구우! 오우! 아우 이거 미쥬 누나가 녹음했냐고요? 아 미쥬 언니가? 아 아우 이거요? 아 그거 제가 했어요 구데기에서 아우 이거 제가 했어요 이 댓글이 보이면 오른손을 들어 이 왼손 들어야지 미쥬 누나는 운동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아 저 숨쉬기 운동을 진짜 잘해요 저 거기 진짜 국가대표급으로 잘해요 누나 30분 뒤에 시험 보는데 응원해주세요 한 10분 전에도 30분 뒤에 시험 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잠깐 멈췄나? 파이팅 100점 마쿠아 만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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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운동하시는 분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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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바로 나 지금 이 마음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저번 브이앱에서? 많이 추운가봐 코가 빨갛네 보여? 나 코 빨간가? 아 이 노래 들으면 안 되겠다 너무 졸려진당 너무 졸려진당 너무 졸려진당 이 노래는 안 들을게요 너무 졸려져 어제처럼 군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별 대신 군날 매일 내 맘 바뀔지 몰라 하룻밤만 하면 웨이 최근 영화 본 거? 나 뭐 봤지? 해리포트 자, 인사 좀 해줄래? 하아이. 죽이고, 죽이고가 아니라.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남은 과목들 꼭 잘 보고 언니한테 인증할 거예요. 오오. 오기야. 왜 웃어? 내가 해리포터 본다는데 왜 웃어? 전편 다 봤죠? Of course, 당연한 소리죠. 오오. 무슨 노래냐면요. 이거는요. D6님들의 Shoot Me입니다. 미즈씨 신청곡 졸림꿈 노래 들려줘. 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춥다. 포 experiência 보내요. 이 노래 가는zy hip hop in ii. 그리고 이거! 이렇게作기 emissions을uce. still can hear so. testimonial! 또 본 적Pass 온 Kumo Market. 겨울 노래 들려줘 겨울 노래가 뭐야? 겨울 노래가 따로 있어? 이게 겨울 노래지 않아? 아, 종소리.. 아, 생각도 못했다 아, 생각은 했는데 아까 둠수록 들어가는 중 러블루즈 메리 크리스마스 러블리너스도 러블리 메리 크리스마스 러블리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믿죠 전 산타 할아버지 믿어요 아빠 나는 산타 할아버지 믿어 그래서 아빠 나는 뭐 갖고 싶냐면 일단 카톡으로 보내줄게 러블루즈 멤버 중 유주언니가 가장 데이트 많이 하는 사람은? 어? 어 글쎄 다 똑같아요 러블루즈 아빠가 안 되면 엄마 내 눈에는 언니가 산타 하는 게 어때요? 내가 산타를 하고 싶은데 루돌프가 없어요 내가 아직 루돌프 면허를 안 따가지고 옷 어디 건지 몰라 더 빛이 나 괜히 옷이 나처럼 절대 있으 맛있어 러블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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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는 선물 받고 싶은 거 있나요? 없어요. 렌탈로 제가 무조건 면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라니는 약간 제가 아는 고라니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라니는 조금만 돌아다니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미주 언니 렌즈 추천해주세요. 나도 렌즈 추천받고 싶다. 근데 제가 아는 고라니가 저희 러블리드 멤버 중에 제일 세거든요. 아니 난 이거 쏘르네가 제일 세구나. 희원님은 못 이겨요 진짜. 너무 세. 수동이도 세. 소울 언니가 왜 제일 세. 싶을 텐데. 오 이투루가 내 생일 미리 생일 축하해요. 아 그때 팔씨름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요. 멤버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 이제 씨름을 하고 나서 저를 만나가지고 저는 힘이 풀이었고 멤버들이 힘이 풀이 아니었어서 제가 운 좋게 아주 기분 좋게 1등 했죠. 맞아요. 아 오늘 리 삐아 아 오늘 리 삐아 아닌데 하지만 삐아 좋아요. 오늘은 삐아 아니에요. 누구랑 있어요? 다 있어. 나 혼자 있어. 이거 없단 말이야. 이거 없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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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피곤한데? 아 오늘 진짜 춥네요. 버스 기다리는데 핸드폰 잡고 있는 손이 열 것 같아요. 아 보이스로 켤 걸. 아니 켜지 말 걸. 꼬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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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아야하. 꼬아야. 아니, 아니, 오늘 한 15분 걸었더니 허벅지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춥더라고요. 다들 괜찮아? 감기 걸리겠는데? 누나, 호두 쓴 거 귀여웠는데 수고해. 답답해. 답답해가지고. 저 오늘 또 뭐 입냐? 와, 겨울 노래들이 쭉쭉 올라오는구나. 언니 차 운전할 수 있어? 아뇨, 아직. 아직이에요. 연습실이에요. 안녕. 와, 한국어 어렵네. 어렵지. 나도 한국어 어려워. 연습실은 아닙니다. 연습실은 아닙니다. 낙지 못해서, 다들 흘러. 이 밤을 기다려. 미스씨 밖에 나가면 죽는 거래.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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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말을 나한테. 내가 떠오르니까 그 밤은 수시는 거야 할 거야. 그곳 날씨는 어떠니? Very cold. 너무 무서워. 아빠, 산타가 주신 선물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요? 기대된다. 우리 아빠가 나 선물 뭐 줄까? 진짜 기대된다. 그쵸? 우리 아빠가 나 선물 뭐 줄까? 진짜 기대된다. 슛. 네. 이거야. 그거야. 이거야, 이거. 왜. 뭐. 나랑 잠들어 잊지 않아 이 소녀냐냐 지금 다른 사랑과 함께이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그래야 내 맘 감사드리고 오늘 손가락으로 더위 꽃을 피고 향계를 취할 것 같고 엄마 엄마 와 벌써 1시간을 브이앱을 했네요 이제 브이앱이 끝때가 된거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빠빠이 라 라 라 라 라이 장난스러워 나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